기어타임즈 스쿠이어 7.0 갖고 왔습니다 네 버지비TV 고품 껴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승채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70년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스쿠이어이기 때문에 승채씨는 굉장히 7.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착에 대해 강한 사람이죠 왜냐면 올드팬더 쓸 때도 7, 8 썼거든요 그쵸 그 70에 대한 어떤 뭐 뭔가 약간 이런 특히 약간 승채씨가 마커스 밀러 옛날에 쓰고 막 이랬을 때도 그죠? 그죠 그때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디자인과 사운드들을 워낙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까만색 절연 테이프 붙어있는 이 인레이 디자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여튼 승채씨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팬더의 여러가지 모델들 중에서 유독 70년대를 좋아했었던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70 재즈베이스를 좀 더 반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과 가격은 동일해요 72만4천원의 권소가에 20% 할인 적용돼서 57만9천원의 할인가다 요거 뭐 깔끔하게 50만원대면은 50만원대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승채씨가 2019년도도 스카이와 함께 갑니다 이렇게 호평을 주시고 의외로 점수는 좀 짜게 8.5로 주셨는데 이게 70을 위해서 아껴놓은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날라갑니다 네 저는 아 그렇다고 빡 또 너무 날리지 말고 네 네 뭐 요새는 스카이와 해상도가 진짜 너무 좋아져서 진짜 뭐 다이렉트로 그냥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바로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한 정말 크게 티가 안 나요 이제 그렇게 들어도 같은 모델 뽑기 이렇게 따라서 네 뽑기 따라서 들리는 소리 정도로 들릴 것 같아요 그 하이에서의 그런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요새 진짜 악기들이 너무 잘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도 역시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하할로 발랐습니다 지팡공 개방지문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864mm 32인치 34인치죠 프레슨 내로우 톨 이시프레시구요 팬더 알리코 싱글코일 재즈 픽업이 두개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투볼륨 원톤 퍼스레드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자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의 특징이라고 할만한거는 전부 다 메이플이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왔어요 출발합니까? 네 바로 가세요 쏘세요 다 올리고 합니다 네 아 되게 성실한 톤 나오죠 또 어 기분 좋은 사운드가 확 나오네요 아 네 앞에 픽업이요 아 소리가 참 깔끔하죠 메이플이 와 네 뒤에 픽업이요 와 아주 빈티지한 재즈 픽업 소리가 나옵니다 잡음 없이 깔끔하구요 잘 들어봤습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아 좋다 슬랩 에그 정말 짤기짤기 타네요 야 톤 70이 진짜 좋네 그니까 메이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밝게 탁 트여있잖아 소리가 이런 사운드 밝게 탁 트여있는데 좀 담백하고 이런게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아니면 진짜 70은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인거 같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일단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반주에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또 똑같은 반주 혼자 노세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모니터를 해봤는데 역시 70이 전반적으로 뭐랄까 이번에 그냥 2019 2019 이 뉴 라인업들이 깔끔하게 기초 체력을 위주로 잘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플랫으로 하잖아요 EQ를 플랫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EQ 좀만 만지면 네 완전 다른 소리 날 수 있을만한 뭐 로우 좀 올리고 US 느낌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러면 이제 로우가 올라간 상태에서 슬랩을 하면은 맞는 느낌 막 나네요 오우 강렬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만 EQ를 하셔도 굉장히 다채로운 톤이 가능하다는 거 네 기본 그 저희가 항상 기본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를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요런 느낌으로 밑단 좀 올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자 승채씨가 좋아하는 칠봉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기어타임즈 2503회 마크베이스 앰프 마이크로마크 801 보우마스터? 보우마스터? 보우마스터님 보우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요 보우마스터님 어 보우 멋있는데 네 철로 하시는 분인가 네 이것도 좀 한줄평이 길어서 네 마지막 줄만 읽으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저는 럼블보다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단순한 구성에 따뜻하지만 파워풀한 사운드 네 한줄평 복싱은 했지만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 복싱은 했지만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 네 이번에 이분 또 저기 콜트 150와트짜리 부분도 어떤 네 한줄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70 2019년도 같이 가요 네 뭐 계속 같이 갈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금면성실한 네이플월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에 모든걸 쏟겠습니다 모든걸 쏟지 말라니까 살짝만 쏟아 네 네 네 점수 몇 대 몇 구구 네 지난 시간보다 승재씨가 0.5 더 올려주셨습니다 구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클래식5 60, 70 순서대로 쫙 봤는데 확실히 60이나 70이나 사운드의 그 차이가 뭐 목재 차이에 딱 비례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는 톤이 성실하고 해상도가 잘 뽑혔다 아주 건강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승재씨가 좋아하는 모델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도 승재씨가 신날만한 베이스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구독! LoriJack skip máy 구독! 넛 knows увати withhold let's say bek. garder